안녕하세요. 이박사 중구우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차원 낭독학습법 시조신예 장문훈련 디스거풀즈 제4과 부사일 에 대해서 같이 장문연습해 보겠습니다. 장문훈련이니까 문장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앞으로 장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듣고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에이제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사 중국어 부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과 다음 시간 1, 2로 나누어서 장문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다룰 부사는 시간부사 빈도부사 범위부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의미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동사인지 잘 몰라요. 의미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는 아름답다 하면 형용사 아름답게 하면 부사 이렇게 되는데 중국어는 그렇게 구분할 수 없죠. 그래서 우선 어떤 단어들이 부사인지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부사다 빈도부사다 그런 것까지는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단어는 부사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많이 쓰이는 시간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깡깡 방금 이제 막 그렇죠? 깡깡 하여 그리고 이증 다 아시죠? 이미 이증 하여 정징 일찍이 정징 뒤에 봉사구어 넣어놓으면 정징 취구어 정징 칸구어 이런 식으로 일찍이 간적이다 본적이다 그 다음에 마상 같은 말로 리커 즉시 마상 리커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둔시 둔시 란 단어 이 단어 많이 쓰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란 뜻이에요. 둔이 우리 불구에서 씁니까 도노라는 말 갑자기 깨닫다 거기에서 나온 건데 둔시 갑자기 벼랑간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문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즈 하면 이즈 이즈의 향부시라 얼핏 생각나게 한다 인시의 혹은 구호체로서 얼핏 이즈 우리 한자 인시하고 좀 달라요. 이즈의 향부시라 얼핏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래 여태껏 종래 보통 종래 매우 동사고 종래 매우 치고 뭐 동거 종래 어 종래 매우 치고 뭐 뭐 동시 이런 식으로 여태껏 신 어떠시고 그 다음에 이상 이상은 과거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농담을 해보면은 중순구가 아 진짜 장두 한 수아야 이러면 저는 원래부터 줄곧 멋있는 사람이었다. 이상 줄곧 원래 저는 원래부터 줄곧 아 아 아 깨끗한 사람이다. 시간부 하여 시간부서로 수의식 요건 한장과 비슷해요. 수시로 수의식 아무때나 시간부서로 시간부서로 롤시 가끔 시의식 시의식 다 롤져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롤는 늘 맨날 그런 뜻이에요. 롤시 종시 둘다 늘 맨날 항상 그런 뜻이에요. 후랏 갑자기 후랏 알죠? 치추 이런 단어 오늘 배울 단어입니다. 치추 처음에 최초의 이런 뜻이에요. 저는 깡카이스 란 말을 많이 쓰는데 치추 후이토 고개를 돌리다가 아니고 고개를 돌리는 아주 짧은 시간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이런 뜻이에요. 자 뜻은 단어 뜻은 대충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문장이죠. 자 시간부서 발음 단어 공부하면 해봅시다. 자 따라 읽으세요. 깡강 깡강 아시는 발음도 따라 하세요. 이정 이정 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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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 상은 약하게 마상 리커 간단 뜻이죠. 리커 든시 한어 발음 표기는 안 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든시 이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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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시 후란 우리 한자로도 호련이란 말이네요. 그 다음에 치추 처음에 그 다음에 호이토 헤어졌다가 금방 다시 봅니다. 잠은 호이토 이젠 조금 이따가 봐. 호이토 이젠. 한시간 뒤에 요런 것들이 시간부사고 빈도 부사 빈도란 말 있죠? 횟수를 나타내는 빈도 빈도 부사에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쬐 하이 요 요 세개가 다시 또 또란 뜻인데 조금 달라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자이산 제차 제삼 자이산 자이산 주 부타 제삼 제차 부탁을 했다 그 다음에 진창 글자가 똑같네요 진창 장창 같은 뜻입니다. 장창 산다는게 다 쳐라 진창 장창 항상 늘 왕왕 그 다음에 왕왕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왕왕 종종 이따금 왕왕 우리 한국어도 왕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왕왕 그렇게 한다. 왕왕입니다. 그 다음에 루시 루시 이따라 이따라 조선족 조선족 한국말 할 때 중국 단어를 많이 써요. 북경에 있을 때 중국 친구와 조선족이 저보고 육속적으로 이름말 써야 돼요. 육속적으로 이게 루시 루시 범위부사는 또 모두 그 다음에 이공 같은 단어로 종공 여러분 또하고 이공 차이 압니까? 또는 예외 없이 모두 이런 뜻이고 영어에 all이고 이공이나 종공은 토탈 합쳐서 모두 옛날말로 도합 그죠? 한국어로 둘다 모두지만 이공은 토탈이고 또는 all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광 진진 다만 단지 이름말 이름말사도 있어요. 광은 빛난다 뜻이 아닙니다. 다만 광 베징다시 다만 단지 북경대학에만 이 2002 류 최성 천여명의 유학생이 있다. 광 진진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치 이치 일제이 이치 자 이런 부사도 시험에서 찾아보기 요 아시는 단어가 오늘은 시간 부사, 빈도 부사, 범위 부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장문 해 보겠습니다 부사가 요런 것들이다만 아시고 부사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장문 할 때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게 부사인지 아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디스크, 부사용법, 기본 문형, 지입은 지이싱, 시간부사, 범위 부사, 빈도 부사 섞어서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장문이니까 한국어, 노후, 중국어 해야 되는데 제가 우선 중국어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먼저 씁니다 나중에 다시 또 장문 연습 하잖아요 자 봅시다 한국어 먼저 볼까요? 그들은 방금 전에 만났었다 그들은 방금 전에 만났었다 정말 어떻게 하냐? 탐은 깡깡 지인 미인 구하면 안됩니다 지인 구어 미인 이해합사입니다 버려지는 거 만나 썼다기 때문에 지인 구어 미인입니다 탐은 깡깡 지인 구어 미인 그들은 방금 전에 만났었다 깡깡 지인 구어 미인 깡깡 지인 구어 미인 깡깡 지인 구어 미인 아시겠죠? 방금 할 때 밑에 한 단어 설명 한번 보세요 우리말로 방금, 금방, 막 이에 해당하는 중국어 단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깡깡 혹은 깡 하나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깡잘 이 세 가지가 방금, 금방, 이제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깡깡과 깡깡, 깡깡과 깡 하나는 요 두 개는 부사입니다 부사 시간 부사 우리 방금 했죠? 해화체에서 보통 깡깡 말 씁니다 하나만 쓰기도 해요 굳이 차이 한다면 깡깡은 바로 1, 2분 전에 일어난 일 깡은 한 10분 이상 지난 거 해외에서는 깡깡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는 깡차이는 시가 명사다 여러분 깡깡하고 깡차이는 글로 봤을 때는 한자로 보면 모르겠죠 이게 부사인지 명사인지 그런데 우선 아셔야 됩니다 깡깡은 부사고 깡차이는 명사다 주어치엔 시엔자이 같은 시가 명사입니다 깡차이는 그래서 용법이 달라요 자, 영문 한번 볼까요? 이 량 공차 깡깡고취 버스 한 대가, 한 대의 버스가 막 지나갔다 깡깡고취 이 량 공차 깡깡고취입니다 방금 지나갔어요 혹은 타 깡총 중국어 회래 여러분 깡총 이란 말 기억하세요? 깡총 니 깡총 나라이다? 제가 깡총 회사오라이다 화이 라이다 깡총 투숭아 라이 깡 다음에 총입니다 깡은 부사고 총은 전지사다 그는 방금 보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돌아왔다 중국에서 돌아왔다 중국에서 돌아왔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타 깡총 중국어 회래 깡총 미국어 회래 그렇게 합니다 근데 깡총은 명사 라고 되어있죠 명사 명사는 타바 타바 깡총 도시 왕러 그는 방금의 일을 금방 일어난 일을 왕러 깡총 도 명사도 명사입니다 깡깡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은 깡깡은 부사고 깡총 는 명사다 그래서 작문할 때 용법이 다르다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제 본문 대표의 영웅을 외웁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만났었다 만났었다 뭐라구요? 자 외웁시다 탐은 깡강쟁고민 탐은 깡강쟁고민 탐은 대신에 웜은 깡강쟁고민 우리 방금 만났었는데 깡강쟁고민 쟨고민 아시겠죠? 입에 붙어야 돼요 쟨 명고가 아니고 쟨고민 이다 그들은 방금 만났었다 방금 전에 만났었다 다음은 깡강쟁고민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시간부사 빈도부사 부사 차이는 중요한지 이게 부사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타 칭강조약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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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이 말은 억지로 만든 말 같은데 그거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migrate 숙지 심지어 숙지 아무 때나 이런 식이다 숙지란 말 숙지 언제나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때나 이런듯이 쟤는 항상 이런 식이고 항상 저런 식이고 심지어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때나 이런 식이다 스위스 한번 보세요 스위스 아무때나 찾아오세요 할 때 스위스 크게 라이자오 스위스 크게 라이자오 아무때나 나를 찾아와도 된다 2번 있죠 그는 항상 이런 식이고 심지어 심지어 아무때나 이런 식이다 강제용법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따라하세요 다 징창 저양, 선지 스위스 저양 다시 외우셨나요? 다 징창 저양, 선지 스위스 저양 저는 징창 저양 항상 그런 식이고 선지 스위스 저양 심지어 아무때나 저런 식입니다 이런 식 저런 식 다 됩니다 저양은 다 징창 저양, 선지 스위스 저양 자 순시 스위스 저양, 아무때나 저런 뜻입니다 자,下面 넘어갑니다 3번 他們 청진시朋友,但早就不來往了 他們 청진시朋友, 그들은 일찍이 친구였다면 청진이 이미 과거의 과거 중국어 부삭 중요한 거는 시간 부삭을 보면서 시절 판단한다 他們 청진시朋友, 그들은 일찍이 옛날에는 친구였다 但早就 일찍감치, 하지만 일찍감치不來往了 더 이상 왕래를 하지 않는다 他們 청진시朋友,他們 청진시恋人 그들은 일찍이 연인이었다, 사귀는 사이였다 청진시朋友, 청진시 칭루, 연인, 연인, 련人, 연인, 똑같아요 청진, 일찍이 시간 부삭죠 早就, 일찍감치 앞에 청진이었고, 뒤에는早就 넣어가지고 그들은 일찍이 친구였다 하지만 일찍감치 더 이상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어로 외워봅시다 他們 청진시朋友,但早就不來往了 롤이 부삭됩니다 不什么什么了 他們 청진시朋友,但早就不來往了 청진시 일찍이 뭐 뭐였다? 어떤 관계였다, 어떤 관계였다 그러나, 일찍감치 아주 오래전부터, 더 이상 서로 왕래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他們 청진시朋友,但早就不來往了 자, 여기에서 4번 봅시다 天후란,下起大雨,人群,頓時不見了 寷語言 rigorous 寷語言,而 ninth runway 寷語言,最大風言 beginning 寷語言 nueva 자연현상을 묘사할때 많다고 할때는 따입니다 도가 아니고 샤 초급자가 되면 샤이 헌도위 할거죠 중국어는 헌도를 하지 않고 강도가 세다는 뜻으로 따위 많은 바람 부는다 따펑 안개가 많이 짙다 우 헌다 전부 다 따 씁니다 진된 타양 헌다 제가 대만에서 배운 다인데 문장인데 진된 타양 헌다 처음 들으니까 이상해요 오늘 태양이 크다 태양이 똑같이 큰게 어디있어요 달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 햇볕이 뜨겁다는 뜻이에요 따는 자연현상의 정도가 세다 강하다는 뜻으로 따 씁니다 그래서 티엔후란 샤시 따위 후란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런 쥔 사람들은 런 쥔입니다 뚜수 부지엘라 일치에 갑자기 일치에 요편이 괜찮네요 일치에 부지엘라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라졌다 하늘에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일치에 사라졌습니다 아피 후 란 부사 지엔 둔시 갑자기 일치에 이런 뜻이에요 자 외우고 가요 따라하세요 티엔후란 샤시 따위 아 부모마다시 티엔후란 샤시 따위 런 쥔 런 쥔 런 쥔 런 쥔 런 쥔 런 쥔 런 쥔 런 쥔 런 쥔 티엔후란 샤시 따위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면 하다면 샤위인데 샤위 사이에다가 치 라인을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샤시 위라이 이랍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샤시 따위 런 쥔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여기서 라인은 생겼된 겁니다 티엔후란 샤시 따위 런 쥔 런 쥔 런 쥔 하늘에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런 쥔 일시 갑자기라고 많이 쓰는데 이럴 때는 일시의 국민들이 좀 설명이 있네요 후 런 하면 우리 한자로도 호련이죠 갑자기 벼랑간 런 쥔는 시간부서다 런 쥔하고 비슷한 말이 리 거 마샹 갑자기 문득 바로 일시의 주로 과거 사실을 묘사할 때 런 쥔을 많이 써네요 사람들이 갑자기 런 쥔 일시의 사라졌습니다 런 쥔 하면 갑자기 혹은 일시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5번 종종 5분 정도씩 늦곤 한다, 늦어지곤 한다 라오스는 언제나 상상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왕왕 이 단어 종종 해가지고 사건 반성이 규칙적으로 저는 늘 규칙적으로 5분씩 늦는단 말이에요 사건 반성이 규칙적이다 그리고 왕왕은 과거 시제에만 쓴다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왕왕은 규칙적이란 말이에요 한국어로는 왕왕, 종종 이런 뜻입니다 예문 한 푸가 밑에 진, 조, 시, 호, 교실로 들어온 이후에는 후에는, 타 왕왕 쪼자이 디바이 그는 종종 쪼자이 디바이 첫 번째 줄에 안곤 합니다 그래서 왕왕은 뭐 뭐 하곤 한다 뭐 뭐 하곤 한다 뭐 뭐 하곤 한다 밥을 먹고 나면 왕왕 왕왕 허카페이죠 종종 허이베이 카페 커피를 한 잔씩 하고 납니다 그때 규칙적으로 늘 항상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왕왕은 규칙적이고 과거 시제에만 쓴다 기억하시면서 따라합니다 타 랏시 지도 타 랏시 지도 타 랏시 지도 어차 왕왕 시 우 분정 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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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늘 지가 하는데 거기다가 종종 5분 정도씩 늦고 납니다 늘 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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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칭을 하는데 항상 5분씩 칭을 한다. 왕왕 15분 정도요. 자, 외우셨죠? 자, 방금 한 거 기억을 되살려서 작문 연습해 봅시다. 자, 1번. 그들은 방금 전에 만났었다. 해 보세요. 자, 맞게 했겠죠? 확인합시다. 다음은 강강진고민. 우리 방금 밥을 먹었었다. 워믄 강강치고판. 알겠죠? 워믄 강강치고판. 우리 방금 밥 먹었었다. 강강진고민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방금 전에 만났었다. 만난 적이 있다. 다음은 강강진고민. 기억하세요? 강강진고민. 머리가 아니고 입으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 그는 항상 이런 식이고, 심지어 아무 때나 이런 식이다. 하셨나요? 그는 항상 이런 식이고, 심지어 아무 때나 이런 식이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다. 자, 확인합시다. 친구한테 나무를 할 때, 니 징상자야. 선제 수유수자야. 너는 항상 이런 식이고, 심지어 아무 때나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이다. 다 징상자야. 선제 수유수자야. 하면서 부사를 익혀갑니다. 3번. 그들은 일찌기 친구였다. 그러나 일찌감치, 더 이상 왕래를 하지 않는다. 대보세요. 일찌기 하면 떠오른 단어. 정징. 정징. 일찌감치는. 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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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일찌기 나의 여자친구였다. 타 정징是我 남편여. 제는 일찌기 나의 남자친구였다. 단. 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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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일찌감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다시 한번 외우고 넘어필다. 타먼 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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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4번. 하늘에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일찌해 사라졌습니다. 금방 우리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안 배우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자, S의 신용새말고. 하늘에서 TN 하면 되겠죠. 갑자기. 후란. 제거하면 안되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 내리기 시작하다.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다. 이걸 어떻게 표시할거냐. 그죠. 그럼 일찌해. 갑자기. 요거 어떻게 표시할거냐. 자, 방금 우리 했기 때문에. 자, 방금 우리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장 연습하면서 부사를 익혀갑니다. 자, 다시 읽읍시다. 하늘에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일시에 갑자기 사라졌다. 정말로. TN 후란. 샤치다위. 샤치다위. 이 말. 그 다음. 렌친. 둔슈 부지앤라. 렌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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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둔슈 부지앤라. 갑자기 사라졌다. 갑자기라는 말 많이 넣죠. 후란도 갑자기고. 둔슈도 갑자기고. 그 다음 마지막 5번. 그는 늘 지각을 하는데. 게다가 종종 5분 정도씩 늦곤 한다. 늘. 맨날. 하는거 아까 있었죠. 여러분 하셨나요? 자, 확인할까요? 평소에 불렀аций.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있고. 그는 늘 지각하는데. 게다가 종종. 그는 늘 지각하는데. 그는 늘 지각하고. 그리고 가만히 오는 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왕왕. 이래만. 그는 늘 지각하는데. 게다가 종종. 그는 늘 지각합니다. 그리고 왕왕 시. 게다가 종종. 5분씩. 늦곤 합니다. 그리고 왕왕은 5분정도요 롤시 뭐? 맨날 저는 롤시 성취 맨날 활련다 롤시 동부 동주구 맨날 토크함 운다 롤시입니다 중삼순의 문장이에요 맨날 허구완날 늘 중마로 롤시입니다 왕왕은 종종 뭐뭐 하곤 했었다 규칙적이면서도 과거행이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단문 연습해봅시다 우리 방금 배운 부살리 기초로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이죠? 살짝 가려는데 롤시 요구도 부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문장입니다 부사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봅시다 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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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어와 비슷한데 그들은 만나자마자 또 쪼이징, 쪼이징, 진지하게, 벌써부터 쪼이징, 쪼쪼이징 이 약자입니까? 쪼이징, 요 셋자만 더 읽겠어요 그들은 만나자마자 진지하게 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제멘쪼도 쪼이징, 쪼이징, 랜스, 랜스 사람은 안다울 때 랜스 선택했죠? 쪼다우스 만들고, 사람 길 글자 요 세가지는 쪼다우가 아니고 랜스 뭔가 복잡한 것을, 기피하는 것을 랜스라 그러는다 다만 강제멘쪼도 쪼이징, 랜스 진작부터 서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탐은 쪼시 정진진고 그들은 확실히 분명히 정진진고 일찍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부고, 대화에서 부고 부고는 영어의 벗 하지만 그러나 하지만 정궁사이징 모두 합쳐서 겨우 한 번입니다 그러나 모두 합쳐야 겨우 한 번뿐이에요 쪼이 매우 되었을라 두번째는 더 이상 없었다 쪼진고 이즈미 단지 한 번밖에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나 화이 시 쇼이샤 쟝자이 카이완 화이 나 화이는 나 그 시호 화이는 뭐 뭐 할 때 그때 그때는 나 화이 학교에서 쟝자이 동산복지로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때 학교가 막 저녁 파티를 하고 있을 때였고 쟝자이 카이완 화이 중국사람들은 명절되면은 저녁때 행사 많이 합니다 카이완 춘제완 화이 천날 때 하는거 춘완 완 화이는 파티 이렇게 하면 돼요 파티 다양한 형식의 파티입니다 그때 그때는 언제 만났냐면은 그때는 학교가 그 뭐죠 저녁 파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 헌 억울한 아주 우연스럽게 매우 우연히 왕 화이 장냐오 재수 저녁 파티가 장냐오 재수 막 끝나가려고 할 때 재수 아시죠? 장냐오 막 뭐 뭐 하려고 할 때 她 突然 출생在她面前 그녀는 갑자기 출생在 장소 그녀는 응 그녀가 갑자기 출생在 타면서 그의 면전에 그의 눈앞에 출생 나타났다 동사 짤 성 짤 출생 출생 어디 어디에 나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투랄 갑자기죠 치 치 추 타메주의 치 추 방금 배운 단어죠 최초에 처음에는 처음에는 타메주의 그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주의는 조심하는 뜻이 아니고 집중하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그 사람도 어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도 그다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단 타 엔피 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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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람들은 눈썹이 맑긴다 롬스 약간 불iley한 불꽃한 일이 생길 때 눈꺼풀이 막 태워도 부팅 계속 눈썹이 뛴다고 해요 근거 있는게 아니고 그냥 하는 속설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꺼풀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방 무언가를 느꼈다 이스도로서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금방 어떤 무언가를 의식했습니다 이미 타장체야 왜냐하면 그는 늘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생장 심지어 결국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계속 뛰는 거 일 때 뭔가를 자기가 의식했던 말이에요 이런 상황은 인위 타장체야 그는 늘 이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생장 심지어 이전부터 지구까지 늘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는 다시 눈꺼풀에 제 눈썹을 수시로 따라서 오늘도 계속 modifier 그에서는 안쪽을 응용으로 지구할 수 있다 그는 이런 bulun опыт을!" 이 제품 blast도 저지르뿐 이렇게 처음 dir뿐 이 서비 Nahe가 velocологicamente 눈썹을 징adece hazard 이UR성은 라는 말이야 있었으면 hel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이 있으면 왕왕 부여우다 종종 부여우다 라는 단어 빨간 표시 저절로 자연이 저도 모르게 이 일은 그의 눈꺼풀을 아무 시도때도 없이 띄게 했으며 게다가 종종 나도 모르게 왕왕 부여우다 왕왕 여부도 있던데 여기 대표적인게 부여우다 이것도 상태부사랍니다 빨간게 친 글자가 다 부사입니다 일부러 부사를 많이 새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문장이라서 조금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해놓고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읽기 연습 읽기 연습 외국어 배울 때 중요한 거다 빨리 한국어 뜻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읽기를 해야 된다 근데 이때까지는 외국어 배울 때는 해석을 먼저 했다고 해석을 해석하는 데 시간 말이야 대충의 뜻만 알고 그리고 중국어 읽으면서 그 감을 채득하셔야 됩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정지해 놓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읽어보세요 자 그럼 읽어보세요 바로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 다음 시간에 참여 결국 교육에 관한 정지회를 잊고 그동안에 처한 다음에 자, 사과 함께. 자, 사과는 그년이 눈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눈에만 잡고 한하고 가만히 배려는 다만. 기상관에 직접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을 아 Van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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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osphere 877. 그 장면을 계속하면 방금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방般은 안 쪽의 안쪽을 가끔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북경사람들은 엔펠, 상해사람들은 광주사람들은 엔피, 눈꺼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두세 번 읽어야 돼요. 광주사람들은 광주사람들은 광주사람들에게 인정적 guard을 했습니다. 광주사람들이, 광주사람들에게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청징 뒤에는 동사 구어가 나옵니다. 청징 쥐고, 청징 쥐고. 옛날에 먹어봤다. 청징 쥐고, 청징 쥐고. 옛날에 한번 가본 적 있다. 아시겠죠? 청징 하면 기본적으로 동사 구어가 나옵니다.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여러분 낭독해서 읽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발음이나 회화가 유창해집니다. 눈으로만 공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영어 공부를 눈으로만 공부했어요.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중국은 안그랬습니다. 제 딸이 중국에서 북경대학 부속초등학교 다르셨어요. 국어 시간되면 한국어 전체를 다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속도를 맞춰서 같이 따라 읽습니다. 따성랑도 큰 소리로 따라 읽는다. 그때는 중국어 굉장히 잘했어요. 자연스럽게 중국어 유선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면서 빨간 거를 한번씩 보시고 아시겠죠? 투란, 치추, 랏시, 이생, 슬시, 왕왕, 부여우다. 종종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뜻입니다. 정지해 놓고 읽으세요. 꼭 읽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국어의 어순. 중국어 문법은 뭐라고 그러죠? 위파. 위파가 뭐냐? 수화다, 방파. 수화다, 순시. 중국어의 문법은 어법이라고 하는데 어법은 말하는 순서를 말한다. 그래서 중국어는 형태의 음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순에서도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사의 위치 부사가 어디에 오는지 제가 개발한 문장들이 있어요. 말들이. 중국어 1번 봅시다. 1번. 간단한 문장은 이렇게 합니다. 주어, 부사, 전지사구, 슬어. 전지사구는 전지사구라서 명사를 말하죠. 그거를 따가지고 주부전술이에요. 부사전지사입니다. 아시겠죠? 주부전술. 주부가 부엌에서 뭔가 전술을 펼친다. 그래서 주부전술 이말 기억하시고 부사전지사라는 거. 자 보세요. 한국어수하고 달라요. 한국어수는 뭐예요? 1번. 오늘 나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오늘 나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한국식으로 할까요? 진태워 짜이자리 부칠판. 그렇죠? 한국어수는 그렇게 돼요. 짜이자리 부칠판. 중국어는 안 그렇습니다. 부는 부정부사입니다. 다음 시간에 갈게요. 부정부사. 부 다음에 짜이자리가 전지사 플러스 짜리. 명사잖아요. 그리고 진태워 짜이자리 부칠판 하면 무슨 뜻이냐? 나는 집에서 밥은 먹지 않는다. 다른 걸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 부 나오면은 부는 앞에 와야 돼요. 주어 바로 뒤에. 그래야지 부가 짜이자리 짜이자리 출판 전체를 부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집에서는 짜이자리 출판은 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부가 부정부사입니다. 부사. 제가 주부전술. 주어 부사 전지사 수로. 이게 한국어수인과 중국어수는 다르죠? 이거 읽어봅시다. 오늘 나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밖에서 먹어. 이 뜻이에요. 남편이 아침에 나가면서 아내한테 진태워 부자이자리 출판. 그럽니다. 진태워. 진태워. 오늘 저녁에 나 집에서 밥 안 먹어. 아시겠죠? 한 번 읽어봅시다. 오늘 나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진태워 부자이자리 출판. 부자이자리 출판. 이거 읽어봅시다. 부자이자리 출판. 부자이자리 출판을 부. 이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와야 돼요. 주어 다음에. 주 부전술. 자, 그 다음 2번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제 숙제를 선생님께 내지 않았어요. 숙제는 뭐야? 주어 이해. 선생님께 내다는. 선생님께 내다는. 게이 해도 되지만. 건네주다 뜻으로 지하오 게이. 지하오 게이. 이 문장 해보세요. 이것도 부정부사. 메일을 써야 돼요. 나는 어제 숙제를 선생님께 내지 않았다. 이러면 한번 해보실래요? 오 주어 테니까지 같아요. 아까 주 부전술. 그 다음에 부사가 와야 돼요. 부사. 부사는 아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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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지 않았다. 부정부사 세요. 부정부사인데. 어제잖아요. 어제. 그래서 부가 아니고 메일을 써야 된다. 과거. 지금 하는 과거에 대한 부정은 메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오 주어 테니 메일 바 주어 예. 지하오 게이. 오 주어 테니 메일 바 주어 예. 메일 바 주어 예. 부사. 바 주어 예. 정지사고. 지하오 게이. 러시. 선생님께 내다. 수정. 목적으로. 한국 시간 못 돼요. 오 주어 테니 메일 바 주어 예. 숙제를 메일 자국에 나와서 이렇게 되죠. 부정부사 위치가 다릅니다. 바 주어 예. 자국에 나와서 이 전체를 하지 않았다 뜻이에요. 숙제를 선생님께 건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메일이 앞에 온다. 숙제를 선생님께 내지 않았다. 다 같이 합니다. 오 주어 테니 메일 바 주어 예. 저iss에 Course. 바 주어 예. 사실 읙Ha시. 오 주어 테니 메일 바 주어 예. 저 chemicals 년건enges fi인钘. Elliott 유어 시험에. 심드 AuroraISH로 많이 들어 네. 노 나. 나 깜cómo집찍. 너 메이. 미 바 Rig bolts intend näm. percerzे empreム다. 왕아ving다. 너 메이. 바我 왕아ving다. 섬기 전 nel. 안 400PMt. Estoy tourем 05 patiem. 발음. 네. 미 바 SKU. Diego what și lot. 전지사죠 바자문 중국의 어순과 한국의 어순은 다릅니다 특히 부사, 부정부사 할 때는 부, 부자의 자리, 시바니우, 메이바 쪼이의 자국의 랄스 이게 대표적인 것, 주어 부사 전지사입니다 부정부사는 먼저 배우게 되는데, 다음 시간 배웁니다 부다, 메이는 전부 다 부정부사다 그래서 부사, 바조의 부사 자리, 이런식입니다 주부전술 그리고 좀 더 긴 문장을 해봅시다 긴 문장, 제가 한번 다 분석해봤어요 긴 문장 나이란 순서는 뭐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부사가 있어요 일반부사,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일반부사 그 다음에 이제 뿌나 메이가 오는 부정부사 그 다음에는 조동사 조동사 알죠? 농어농사, 능, 호이, 인가이 이런거 그 다음에 전지사구, 농사 그래서 제가 어순을 일부 조중동, 조준동 밑에 한번 보셨죠? 어순안기법 한국 언론에서는 일부 조중동이 문제다 그죠? 일부 조선, 중앙, 동화신문 얘들이 문제야 일부 조전동 중대신에 전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일반부사, 부정부사, 조동사 중자를 전으로 생각하시고 전지사, 동사입니다 중국어순 외우는 것 딱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부전술 부사는 전지사 앞에 두번째는 일부 조전동 일부 조전동입니다 일반부사, 부정부사, 조동사, 전지사 나는 여태껏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잘못하냐 여태껏이란 말, 총라이 이런 말 나왔었죠? 오 총라이 메입니다 오 총라이 메이 끈비에른 총라이 부사, 메이부정부사 총라이 일반부사, 메이부정부사 끈비에른 전지사구 다 구워자 총라이 하면 제가 동사 구워 놓은데죠 나는 여태껏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한 적이 없다 오 총라이 메이 끈비에른 다 구워자 좀 제가 그렇습니다 오 총라이 메이 끈비에른 다 구워자 저는 이상한 어른부터 싸움을 잘 안했어요 상대방이 많이 다칠까봐 안합니다 총라이 메이 동사 구워 전지사 어순이 헷갈리실 때는 일반부사, 부정부사, 전지사 일부조전동을 기억하시고 일단 일부조전동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죠 웬만하시면 다 문제가 있어요 일부조전동 자 2번 해봅시다 이번 이번 여부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시면 그녀는 반드시 화를 낼거다 그렇게 할때는 저양 하세요 저양 순서대로 당신이 그렇게 말하시면 그녀는 반드시 화를 낼거야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해요 조동사 일부조전동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딘후이 이딘후이 가오싱다 이딘후이 빵주다 후이 한번 뒤에 더가 나와요 그는 틀림없이 반드시 화를 낼것이다 이딘후이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부사의 위치는 1번과 2번 요거 기억하면 돼요 주부전술 아니면 일부조전동 일부조중동 일부조전동 일반부사, 부정부사, 조동사, 전지사 그 다음에 동화 아 저기 저거 동화 동사 아시겠죠 이딘후이 성취다 종라이매이 제일 좋은거는 공칙을 외우시지 말고 이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종라이매이건 별은 종라이매이건 별은 그 다음에 이딘후이 숨었다 이딘후이 타후이 이딘하면 안 돼요 틀림없이 중국어는 강조하는 단어가 앞에 온다 반드시 이게 더 중요한거에요 자 마지막으로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문법에는 예외없는 법칙이 없죠 1 2번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거는 요겁니다 3번 일반부사 자의 위치는 금방 일부조전동하고 달라요 자에만 그렇습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자의 위치 보세요 주어 자의 일반 부사죠 주어 일반부사 조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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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자의 가 있다고 일부조정동이 아니고 이거는 일조자의 동이네 일조재동 조동사 뒤에 자의 가옵니다 보세요 1번 이 영화는 너무 좋아서 나는 다시한번 볼 다시한번 볼 작정이다 이 영화는 이 영화는 다시한번 볼 작정이다 이 영화는 이 영화는 아마 아마 내가, 더 Алм Бого 이옵 Die 다시한번 보고 싶다 다시한번 더 죽 Easted 이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다시한번 더 보고 싶다 제가. 제가уса. 제가. 하이 상자입니다. 하이 일반 부사, 향 조동사, 자이. 얘가 예외입니다. 하이 상자이 기억하시고. 중국어다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 하이 상자이 추 이즈. 오 하이 상자이 추 베이징.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하이 상자이 기억하세요. 자이는, 얘는 조동사 뒤에 온다. 향 후 이런게 조동사죠. 능원동사. 자 이번 하루 해보실래요 여러분. 배가 불러서 더 못먹겠어요. 더 못먹겠다. 배가 부르다 뭐죠?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뜻이에요. 더 못먹겠어는 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부능, 자이, 자이 부능. 요거 연습하는 거에요. 해보세요. 두지饱了, 아, 치饱了 해야 됩니다. 두지饱了, 부능 자이 치 라, 부능 자이 치 라. 보세요. 부, 일반 부산 부사, 능, 조동사, 자이. 두지饱了, 부능 자이 치 라. 배가 터질라 그럽니다. 부능 자이 치 라. 더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이 부능 치가 아니고, 부능 자이 치 라.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중국노리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이런 말이 있대요. 이젠 더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젠 더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젠 할 때는, 샌자이, 무진, 루진. 루진. 루진은 말이세요. 루진. 다 됩니다. 해보세요. 샌자이 해도 되고, 더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해볼까요? 노래 가사입니다. 약간 시증 표현이에요. 루진 부능 자이 아이 니. 루진, 현재, 무진, 부능 자이 아이 니. 아시죠? 외에도 부능 자이 치 라. 부능 자이 치 라. 부능 자이 아이 니. 이젠 더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루진, 부능 자이 아이 니다. 자이만 예유입니다. 자이만 조종사 되어 와요. 부능 자이 치 라. 저걸 공식 외우지 말고, 부능 자이 치 라. 부능 자이 아이 니. 이걸 기억하세요. 문장을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공식 외우면 안 돼요. 공식은 제가 귀납형으로 뽑아낸 거고, 그렇지만, 앞에 부사 위치는 1번, 2번. 주부 전술. 일부 조종동.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자이는 예외다. 아시겠죠? 진대인 장화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 보세요. 중간에 그 문장 꼭 여러분 읽으세요. 다자신 굴라. 진대인 장화절. 시작 끝 마십니다.